그녀 이름은 크림이고 내 이름은 K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처럼 차갑고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생각하면 안되겠다 너 빼고 다 바쁘자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크림이고 나는 ABCDEFG HIJK의 K가 아닌 그냥 K다 우리 둘은 공통점이 많았다 같은 나이였고 라면을 좋아했고 비가 오는 날 음악 듣는 걸 좋아했고 커피를 좋아했고 학교를 싫어했으며 그리고 난 크림을 사랑해버렸다 크림이 마셨다 뱉어놓은 공기까지도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것이란 걸 사랑은 드라이 아이스크림처럼 차갑고도 뜨거웠고 크림은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난 사랑스러운 크림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다 내 몸속엔 언제든지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암세포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때 제모? 다시 태어난다면 반지, 안경, 침대 일기장 그딴 걸로 어머니 살면 뭐하니? 재미있게 니가 나를 살면 되지 왜 니 옆에 있으면 심심할 수가 있겠냐 좋은 남자만 낳아서 결혼해 좋은 남자만 낳아서 결혼해 너랑 불러내면 안 돼? 너랑 불러내면 안 돼? 난 좋은 남자가 아니야 너 너까지 나보다 원조증을 죽여버린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춰둔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에서 다 사본 거 몰랐냐 얼마나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어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때 니가 뭔데 니가 뭔데 그저 지우는 거리가 날 슬퍼도 행복합니다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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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에서 나의 심장질 위안 이 정도 약이면 중상이 꽤 심했을 텐데 네? 이건 암이나 백혈병 환자들이 복용하는 진동제입니다 그것도 말기 환자들 옥스피스 병동이라고 들어보신지요? 너 나한테 할 말 없어? 무슨 말? 뭐 가슴 속에 꼭 숨겨둔 말 좋아해 미친 병신 바보 새끼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잔데? 건강하고 착하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남자 나님이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케이는 날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케이의 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케이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미쳐버릴까 봐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철규야 여자는 다 산다 니 생각만 해 그런 애가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못해도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도박을 했습니다. 돌아보면 모든 것을 말하리라. 돌아만 본다면 나도 용기를 내 안아주리라. 하지만 케인은 돌아보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사랑해. 나도. 철규야. 어디든 마음 편히 가. 내가 조금 있다가 널 찾아낼게. 널 찾아온 날 보고 화를 내면 안 돼. 네가 왜 따라왔는지 묻거나 나를 보고 놀라거나 혼내거나 해서도 안 돼. 힘들게 널 찾아봤는데 네가 그래 버리면 난 울지도 몰라.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면 두 번 다시 울지 말자. 기다려. 내가 곧 갈게. 우리 길을 보여서 널 찾아낼게. 우리 길을 함께 잡을 수 있었고